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수고했어 오늘도. 소리, 디코 소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 지금 굉장히 적절해요. 아 그래요? 예예. 근데 목소리가 약간 피곤하신 것 같은 목소리인데. 아 저는 원래 좀 요렇게 소리가. 아하하하하. 소리가 이렇습니다. 아 원래 지금 컨디션 최상이신 건가요? 최상이에요. 최상이에요. 아 최상이에요. 지금 최상이에요. 아 최상이구나. 아이 뭐야. 투정그리네 상대. 우리 투정그림. 아 투정그림은 개폐해야겠다. 살려준메. 우리 우리 레드 봐주셈.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환영해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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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창 맞아야겠다. 아. 뺏겨야겠다. 어. 그만 맞아야겠다. 아. 따라온다. 우리 유미. 아니. 어? 어. 아. 아. 어. 이대로. 이대로. 이대로 뺏길겁니까? 미니얀들이 상성됐어. 우리 친구들이 안 도와줘. 가네. 신. 신. jurisdictions. 오. 가니가니. 나를 떠나가니. 나를 떠나가다니. 나을 떠나가니. 날 많이 많이. 아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었잖아 맛있다 아 달달 꼬리 아 반갑고리 아이 꼬리 제가 1레벨을 W를 배워가지고 좋아요 조금 한 3레벨 때쯤 싸워야 돼 나 경험치 좀 흘린거 같은데 아 미친거 아니야? 느달리 미친거 아니야? 그만 그만 이런건 해야돼 솔직히 아니 이건 못 참 아 한번 참을걸 아 한번 참을걸 오케이 오케이 참았어 참았어 바로 할걸 플래시 안 빼고 싶어 저쪽도 손해요? 저쪽도 정글러가 왔다가 했거든 아무것도 못하고 가버림 정글러 아 자꾸 창 던지네 미친거 아냐? 우리 라이너도 더 터지고 있다 어 어 오 맛있다 어 어 이제 가렌덕을 당한다 이제 오오 오줌 좋다 헤헤 어 뭐야 뭐야 미친거 아냐? 어 뭐야 3레벨까지 이제 얼마 안남았어 아 조금만 더 참아야겠다 좋은날 오는중 아 느달리 너무났대 미친거 아냐? 아 진짜 깍지는것 봐 파워에 박혀야겠다 아 아우 아야 아 일부러 맞았어요 아 이거 딱 먹으면 아 오케이 저 변수 교환.. 교환이프게함 교환이프게함 아 우리 정글 보여 버림 우리 정글 보여 버림 이제 안보여버림 아 그럼 사려야겠다 신짜오 탑이에요 예 신장면님 저희 4렙 4렙 까지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되겠어요 막아버리기 어 에쉬가 자꾸 다 잠깐만 얘 죽어 클릭소리를 좀 없애 없애 볼게요 오케이 어 손 내려감 어 바삼에 다이브하나? 어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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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평 W 평 아니 뭐야 아츠마트 끼가 안되있네 아 패스입니다 괜찮습니다 여기다 딱 걸쳐놓고 갈게요 와 맛있다 이보다 더 맛있을 수 없다 아 아 근데 전에 전판에 딱 빅보라 하고 와가지고 이 이가 딱 틀려있었어 아우슬 안보이임 안보이임 올라갔을지도 오케이 일단 이득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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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키를 먹었네 어 아니 계획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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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가니가니 가니가니 오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자우하우 일부러 끌렸구만 자우하우 바텀 오케이 일부러 맞기 바텀에서 나갔나 안맞아도 되는데 일부러 맞기 내 체력 테스트 자우 간 듯 자우 간 듯 자우하우 와아 미치 왜이렇게 잘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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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뭐야 어 어 헛 짐까 실력을 숨김 와 우리 미드 뭐야 진거 아니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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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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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미 신미 어 아우 까비 그릴 줘 까비 그릴 줘 어 왔다 왔다 느달리 왔다 느그달리 나 6렙 아님 예 아 6렙 아니 해야겠다 아 집 깔까 그냥 집 가야겠다 어 오세요 저쪽도 집 간듯 아 나도 가야겠다 아 안가야겠다 이거 무조건 전용이다 아 잠깐만 애쉬 서포터인데 뭔 일인 줄 알았네 어 아니 왜 이렇게 아파 뭐야 애쉬가 서포터 졌잖아 친구 아니야 도망가셈 쟤 쟤 쟀다 쟤네 샤악 아깝다 샤악 샤악 저 곧 죽네 저 곧 죽네 아 아 오케 노틸 키우기 성공 노틸 키우기 성공 이거 어떻게 갈까요 그냥 갈까요 아니 아니 compose 다 드세요 아 너 또 키워야겠다 네 아 키워버려야겠다 너무 느려 때리는 속도 오구정 오구정 이것도 다 드시고 라인전 한 번 더 할까요? 아 강해지기 가버렸어요 괜찮습니다 강해지기 선택 아 요거는 하우솔 안보입니다 하이 에은이야 미드 라인이 조져졌네 아 밀어줘가지고 하우솔 올라갑니다 안 가야겠다 안 가야겠다 아 죽어야겠다 노틸 키우기 성공 노틸 키우기 성공 노틸 키우기 노틸 키우기 키워줘야겠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노틸이 다 아군이 노틸이 다 아군이 미드의 전령 플로우가 진지하게 그냥 싸우시면 이기겠는데요 왜냐면 제 키를 너무 많이 먹어서 안 가야겠다 근데 봐주죠 일단 라인 너무 많으니까 바이 바이 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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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안 보여요 오 잘 노리셨다 빠세 빠세 저 가는 중 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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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 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야 죽여 죽여 어머 메이데이 메이데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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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이서 같이 죽기 메이데이 아 나이스 노틸 키우기 아 또 키워졌어 나 또 키워지고 말았어 노틸 키워 노틸 키워 아 키워져야겠다 안돼 안돼 허리를 왜 줬지 키워버리기 니달리도 키워버리기 뜨 tan 4 어! 여기 블랄리가 다 먹었네 부여왕 빼 버려야겠다 뺄어요 plus 짜오 쟈오하우 어! 여기 x3 너무 아파 어 여기 싸워버려야겠다 아 안 봐줘야겠다 안 봐줘야겠다 키워놓은 맛이 있네 이거 이걸 안 봐줘? 이걸 안 봐줘? 아 봐주시네 어 이게? 잠깐만 이게 안 맞는다고? 이게 모션 캔슬이 나와? 스톤 들어가고 평타 들어가고 창 들어가고 아 다 잡아야겠다 아 어시 없어야겠다 그냥 나만 커야겠다 아 아우렐리아 솔 어 깜짝이야 뭔지 알았어 아우 렐리아 솔 아우 렐리아 솔 아 이번엔 좀 양보해야겠다 같이 먹어야겠다 아우 렐리아 솔 아우 렐리아 솔 안돼 강타 싸움 지기 싫어 아 아파 메이데이 하러 가는 중 아파 아파이 아 뭐야 이거 아파이 아파 아 잡아야겠다 아 죽어야겠다 안돼 가면 안돼 전령아 가자 가자 아 그냥 줘야겠다 아 안가야겠다 안가야겠다 아 안가야겠다 안가야겠다 가봤다 와 애니 미친 저거 안돼 한대 턱 트위트 때려 그냥 때려 이거 뒤통수 뒤통수 못때려 못때려 이제 못때려 아우 고고 오오오오 아 아 아 카기 안나왔어 카기 안나왔어 애니 평타가 길지 않나? 애니 평타 길지 카기 안나왔어 미니언이 땡겨져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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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흡수할까 말까 흡수 방해해야겠다 아 흡수 방해할 필요 없겠는데 바로 바로 우리 3이라 잘하니까 넘어가야겠다 넘어가야겠다 가자 부여왕 천상의 빛 와 세다 세다 와 주의사로? 저게 사냐고 짜오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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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에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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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온다 샥 온다 난리 난리 퍼져버렸네 어어 어 아 아 보여주나? 지금은 어때? 내가 보인다고? 아 죽어야겠다 아 안보여야겠다 샤쿠 아 근데 샤쿠가 전멸이니까 뭔가 어색하네 키워버려야겠다 아 닷에 안맞게 정교하게 던져야겠다 아 2코어가야겠다 아 2코어가야겠다 사미나한테 이거 걸어줘야겠다 사미나 더 강해져야겠다 다 나한테 퀴 던지는거 같은데 뭔가 실질적으로 이게 더 좋은거 아닌가 서포터를 키우면 원딜도 강해지는데 아 그럼요 포커싱 안되면 내가 맞아주면 사미나 더 강해지죠 함께 크긴 함께 커야겠다 이거 혼내주세요 응 가버려야겠다 가버려야겠다 애쉬만 혼내주고 우리가 다 혼났네 아 나도 좀 나도 이번에 혼나야겠다 하하하 아 내 안쪽으로 그냥 들어갈걸 미드 털렸다 뭐야 우리 팀에 가렌이 있었어? 가렌 잘하고 있는데 어 뭐야 엄청 잘하고 있네 탑 CS 2배 차이 반대로 생각하면 가렌이 없을때 우리가 또 시간을 끌어준 어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거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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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저희가 키운거죠 바텀 내가 먹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좋다 아 그럼 미드 내가 먹어야겠다 농담 아우렐리언솔 미친거 아냐 아우렐리언솔 가렌 직가는데 쟤네 직가는데 쟤네 아우렐리언솔 차코 직가 뭐는 어때? 뭐야 목 큰 자고가 와 까비들일 아아 하지마라 그만 어 벌레친구 어 벌레야 안돼 벌레 나와 아무것도 못해 아 무기력해 벌레야 자세잡어 아니야 누가 아니야 벌레야 돌았어 갑자기 돌았어 벌레가 아 무기력해 아 근데 이거 해가람나람비랑 다른 바가 없네 백 백 백 백 백 백 백 풀렸네 풀렸네 아우 솔난리 아우 솔난리 진영을 무너뜨려라 property 여아 Largo 작품 응 나이스 공중에 있어가지고 끌리는걸로 봤는데 그게 안 끌리네 미친함살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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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습 저하가야겠다 아싸 아직도 2코어가 안나왔네 이 앞에 와딩해야겠다 뭐야 이거 스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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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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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코 온다 온다 아우렐리언솔 아씨 왜가 안맞아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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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샤코드 죽여야겠다 아 저거 저거 같이 잡아줘야겠다 아 저거 같이 잡아줘야겠다 요거 스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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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 barn 스태스 스태스 어! 하늘을 너한테 찾고 내가 막았다 잘했다 잘했다 우리 이거 먹고 다 죽읍시다 여기를 무덤으로 택하죠 네 어! 샷코! 요거에다 요거 했으면 살았을까? 저거 진짜 저거 진짜 와 계속 맞아 계속 맞아 하하 하하 귀여워 와 이젠 내가 커야겠다 아 나 이제 금식 하하하하 금식 나 금식 아 아 400골드 신나게 복싱 지졌다 지졌네 아 개못해 하하하하 어 눈 썩 하하하하 썩 애니 애니 이거 보고 샘 애니 애니 오우 애니 애니 오우 영 나오네요 애니 아이유 오케 애니 아이유 오케 애니 아이유 오케 꺼렌 허운엄 도망갑시다 도망갑시다 가렌한테 안가야지 믿음이라도 하지 보았다 이미 우리 이미 보임 4대0 한번 할까요? 자신있어요? 나 사미라 옆에 붙어있으면 그러면 아 패야겠다 아 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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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 짜오 하오 아 패야지 그냥 아 아 아 구멍 다 때렸어 아 아 가짜 때려야겠다 아 앞으로 가고싶다 나도 이렇게 와 와 진짜 까비 내가 만만해? 와 너는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오 예술점수 만점 오 예 오 예 오 예 만점 레드 먹어야겠다 10원 먹어야지 더 빨고 죽을 뻔했다 여기에 덫이 있네 도와줘야겠다 고마워해야겠다 까지마 Mutta 가 설마 구ril 설마 그래비 안 맞아 오케이잉 3코너 와야겠다 3코너 와야지 비트코인 했는데? 나 지금 가렌하고 템 속도 비슷한 사이즈도 가렌하고 아이다 아 행복하지 마 아 재밌었는데 아 억상 하자마자 네 행복 Ö Bundesliga 명품 리더십 아 최초의 승리 좋아요 너는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유퀴즈 동호예요 동호가 제일 어린 친구 아닌가요? 생각난다 종행무진 활약했었죠 그러다 갑분 결혼 결혼했어요? 결혼하지 않았었나요? 그 뒤는 모릅니다 남도영의 블루클럽님 감사합니다 레이들 감사합니다 너는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파워슬램 진보는 나의 힘 진보는 나의 힘 요 파워슬램 또 보자고 아 원딜에 맞춰드릴게요 아 그런가요? 네 원딜에 맞춰야겠다 성우님은 울고 있는데 여기는 신나게 롤 중 그만 울어 너 그렇게 울다가 탈진이야 좀 더 목숨을 소중히 하라고 진심이냐고 현생살어 요거는 제가 압니다 발사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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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무나 알리스타가 좋습니다 미사일같이 생긴 친구로 미사일 이집트 미사일 일로 아 스웨인 스웨인도 있네 웨인 웨인 스웨인 아 이제 실로 숨겨야겠다 아 씨 나는 더 보여줘야겠다 아 적당히 숨겨야겠다 이제 자 암호묵 키우기 들어갑니다 아 딜모모 가야겠다 날 선택해 줄 줄 몰랐어 슈트 슈트 영웅이 아니야 두두두 슈트 슈트 어? 밸런스 맞춰야겠다 햄 야스 이 아스 어위있는 상민이다 수정장래 아크션 어떻게 하셨어 어? 닮았나요 본인이 볼 때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여기 닮은게 아크션밖에 없는데 그럼 내가 유미 닮았어? 닮았다고 생각하신거네요 너는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안녕하세요 유퀴즈 동호에요 블리즈 크랭크 잘 알았습니다 계약서 하나 작성하시죠 계약해야겠다 안돼 계약해버렸어 대장 찍어 아 뭐야 유미이네 블리츠 정글은 뭐야 미드 아크샨의 탑티모 아 저저다리 저기 그냥 다음판 하죠 따리따리 참을거야 참을거야 참을거냐고 참을거야 안참을거야 알았어 참을겠습니다 공산당 할거야 안할거야 다시는 안하겠소 미니언들이 산성되었습니다 이거 뭔들이지? 몰라? 공산당 공산당 할거야 안할거야 아 안하겠.. 안하겠소 다시는 안하겠소 4달러 죽는다구요 오오 아 B4네 우리 정글 B4 W로 유미 타는거 막을수 있어요 kind of 바텀, 바텀 갱축 삐리빼리빠리뽀 바텀에 갈때는 두꺼비 말고 늑대를 먼저 오시나요? 오시면 안돼요 이즈유미라 못잡아요 하지만 아무무가 슈퍼플레이 오 잠깐만 잡았다 와 슈퍼플레이를 하는데요? 오케이 우와 와 와 진짜 해주셨네 냥이 어 아 뭐야 어디갔어 나 뜯어야되는데 아 뜯을게 없어 아니 뭔가 이상한데 도망가 즉시 커버 아 한대만 더 에잇 뜯어야겠다 안되 내가 먹으면 아모무 키우기 좋다 맛있어요 삐빼리비 띠 삐빼리빠뽀 삐빼리빠뽀 삐빼뽀 볼수록 시원한 맛 삼각빠삐코 아 그냥 개 짓거리한다 ㅋㅋ 빨리 뛰었으면 잡는건데 올여름 더위는 너에게 맡겨 다이다우 다우 다우 삐삐리바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삐삐리바빠빠빠빠빠빠빠빠 참가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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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하하하하 와 이거 너무 아까한데 다다먹어야지 곤잼 맛있겠다 와 근데 1레벨에 Q 호박하게 박는거 너무 좋았습니다 이 각을 보신다고? 나는 그만 호방해지고 싶어 아 근데 원딜이 딱 있으니까 딱 따라오면서 먹어주네 어? 주우제 왔네? 바람을 가르는 쓸쓸한 경기자 강철 심장 고독치는 미래 영웅들 굴치도 망했죠? 때론 힘들고 아 후불어 후불어 아 잡아야겠다 법이 나지만 비할 수 없는 사나이들의 승 이거 내가 먹어요 다? 아 암흥 키워야겠다 자 이제 다들 암흥 보시면 킬 양보 좀 부탁드립니다 나 이제 나 너무 포식해서 그거야 돼 나 저것도 먹어야 되는데 아니아니아니 이것도 먹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저랑 CS 나 안 키울꺼야? 나 안 키울꺼냐고 나 서포시라서 3원씩 올라가면 이제 CS먹으면 그만 야구 완전 이거 카운터 아닌가 아크션? 맘껏 달려라 멋진 경기를 위해서 폭풍처럼 비몰아쳐라 오케이 와 멋있는데? 와 다 피하면서 이론상 이론상 이길 수 있어 아이언 리거 오오오오오오 바람을 와 근데 진짜 개폈는데? 바람을 가르는 아 형탈 안맞았어 아 darkest 다음에 큰 암무우가 오니까 아 강철 심장 고등신은 도둔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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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거 아니야 학교장 곧 3개씩 저있을때도 먹어주세요 이거 드세요 혼자 먹어야겠다 아 일부러 자리 피해줬는데 그 몰랐나?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다 난 원딜도 좀 먹는 즐거움을 알았으면 해 와 이거 뭐야? 내가 맞아줘 잉! 즉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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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아아악 맞아주는 척구야 아악 상권은 아무무가 쪘는데 내가 합의했어 아 뭐야 아 내가 피하면 안됐나? 아니 아니 피하셨어야 했는데 아 저는 근데 그 맞아줄게라는 그 멘트에서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버렸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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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너무 편안하게 먹어버려서 편안하게 해 하지만 너무 편안하게는 먹지마 편안하되 너무 많이 편안하지 말라고 고마워 CS가 30개네 이거 흘랏 괴물인데 갱생이나 해야겠어 근데 이지리엘도 30개 암흐문은 19개 히이이이이이이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ew 눈물을 가아오도 이것이 젤리검 나 왜 타고나가 꽉 차있어 항상 아니 야스오도 잘하잖아 야쓰야쓰 나도 먹고싶다 나 먹을래 아 아빤 자리 비켜주셨는데 아이 피워마 박아버려야겠다 양보 이거 진짜 전념 무조건 먹어야돼 전념 이거 안먹으면 난리나 보이나? 안보이는데 그냥 막 던지는거 같아 오 뭐야 이거 일부러 다 피네 이거 좋다 미드 라크라고 아니 뭐야 뜯었어야 되는데 일부러 낚여 라크라고 전용 토끼야 빨리 미세미 쟤네가 좀 할줄안해 밥이 없어 미드 빨리 끝내야돼 맞아 맞아 없다 당한다 버텀 업 까 좋다 좋다 라크를 좋다 아 이거는 못참아 아니 그 창 이쑤시개 많이 꽂은 다음에 옆으로 양옆으로 주욱 잡아 찢어야되는데 이쑤시개 많이 꽂아야되는데 꽂았음 이쑤시개 꽂아놓고 양옆으로 주욱주욱 우리 암무워 6렙이다 어 뭐야 미니언 맛있다 이거 갑자기 지려버리는 에잇 던져버려야겠다 조림양아 그만 그만 아 괜히 왔네 같이 잡으면 기쁨 두배 이거는 CS 피할 수 없는 사나이들의 승부 후우우우욱 스케이트 한번 타라 허락한다 스케이트 한번 타 안돼 안 돼 홀 아 지수님 갈꺼 참을꺼야 안 참을꺼야 어? 뭐야 우리 암흥 외도중 어 여기 레드 레드 어 안 먹었다 안 먹었으 아니 나 다해도 왜 왜 마법 모여야 요사지? 아크 아크 액션 칸자분 춘향이 와 암흥 사고쳤다 일고 아 사고쳤다 또 아니 나의 나의 무빙을 강제한 후 블리치가 잘하는데? 핫테이크 핫테이크 먹채님 좀만 참으세요 저 궁극기가 돌아옵니다 편안합니다 여기서 들어갈게 와 2대1 아 아 탈진이 안끝나 아 제가 죄송합니다 참지 못했어요 교대 힘껏 던져라 맘껏 날아라 맘껏 날아라 다시 CS 드세요 오케이 오케이 멋진 경기를 위해서 폭풍처럼 비모라처럼 아 그만 너도 맞았어 잠깐만 참으세요 금방 갑니다 잠깐만 참으세요 우리 바텀이 망했다 제발 힘껏 던져라 형 스즈메 스즈메 고양이 바로 컷 스즈메 좋아 다이진 컷 다이진아 다시 봉인 되어라 요석 주제에 침착맨님 혹시 아직 시야석 안나오셨나요? 예 우리가 자꾸 엇갈려서 저희 근데 사실 말만 바텀 디오지 그냥 돛 두명 교대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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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뒤에 이번에 뒤에 우와 맛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아래 더 해버려야겠다 나 앞에 막아줄게 난 죽더라도 괜찮아 저기 어 미친 박치기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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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띠어미 다이저 아 다이저브 데에쓰 요석으로 돌아가라 침착맨님 안무 잘하신다 저 그냥 죽으면서 지켜드리는거 봤죠 네 그냥 가는거에요 스킬을 맞고 안맞고 중요한게 아니에요 CS를 먹고 안먹고 중요한게 아니니까 중요한게 아니야 학원회사 한참 남으셨는데 500원까지 나냐 같이 먹어야겠다 무라 무라 억가해 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에이 잡아버려야겠다 뽑아뽑아 뽑아뽑아 와 미친 이쑤시개 뭐야 잡아 찢어 옆으로 잡아 쭉 찢어 와 쭉 찢어 아 쭉 찢어 뽑아 찢어 어 뭐야 아니 어그루 어그루 내가 어그루 어그루 뺐어 내가 어그루 뺐어 내가 어그루 뺐어 어그루 뺐어 어그루 뺐어 힘껏 던져라 맘껏 달아라 맘껏 달아라 어 이거 암호무 시체에서 타곤산 돌아가는데요 이거 드셔야겠다 이제 오면은 시체는 못먹나? 죽어도 돌아가네 어 뭐야 이거 아 시체에도 먹고싶다 어 뭐야 여기 어 어 얘 쎈가 디자인의 힘 쎔 쎔 쎔 와 와 근데 더 센 나 아직도 타곤산이 있어 잡아 죽 찢어 14킬 형님 미드 오실거에요? 그럼 저 집에 가겠습니다 예 미드로 갈게요 제가 먹을게요 교대 미드 드시고 계세요? 근데 타곤산은 안없어져 교대 근무하면 오 이즈 왜이렇게 아파 이즈 리얼 이즈 리얼 이즈 리얼이 좀 기교를 좀 부를줄 알아 아 오오 나이스 이즈 리얼 저기 바텀 갈까요? 예 뭐 좀 냄새나죠? 예 못참겠다 저 7초 6초 어디가세요? 애들이 여기 있는데 아래로 아 나도 아래로 내가 방해할게 아 던져버려야겠다 사비 오케 깔끔했다 아잉 이거 타곤산 다Good 와드 나 이번엔 진짜 먹을꺼야 나 진짜 퐁 미쳤다 아잉 나중에 그거 나오면 먹으려고 아꼈는데 거대 미니언 아 슈퍼미니언 거기까지 보셨구나 저는 이제 라인 관리까지 해주려고 멀리보시는 사이에 거의 사실상 몽골인 잡아 죽 찢어 아 잡아야겠다 이제 오는데 이제 오는데 봐줘야겠다 이제 오는데 자 우리한테 어그로 3명이 끌린 다음부터 이쁘게 교환을 가져가면서 사실상 저희가 잡은거죠 근데 이거 와드 표시하면 5원씩 오르네 네 맞아요 바뀐 다음에 누르시면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거 서포터가 너무 빠르게 빠르게 누르면 가끔 안입고 깨보는 원딜들이 있어요 자기가 눌러야되는데 자기가 눌러야되는데 아 이거 잡아야겠다 여기다 박았네 저거 부수고 싶어서 달려오다가 또 왔네 이거 미친거 아냐? 계속 오는거야 죽고싶나? 자꾸 하고싶네 죽여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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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씹었구요 어 뭐야 어 방금 아 날라간건가 엄청 빠르게 움직였는데 저거 이거 잡아버리죠 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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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아 나 맞아주기 들어갔네 나이스 어이 뭐야 나 두대 맞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 한대 맞았는데 왜 3분의 1이 날죠 아 이거 먹어버려야겠다 자 리옹 제가 개시합니다 야아 먹자 크거라 크거라 안녕하세요 우퀴즈 도호예요 뛰어다니기만 하네 나이스 살게 없네 나무 사이에다 꽂은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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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시간 25초 잡을 수 있나? 네 남은 시간 20초 이쑤시개 열심히 뽑으면 가능 시간 다가 된대요 남은 시간 15초 이쑤시개 뽑으면 돼 근데 얘가 사라지는게 한 2초 좀 빨리 사라져 쒸압 하면서 위대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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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사이드 돌아서 슥급습 아 뭐야 아 맞는대로 안 오네 아니 아니 기왕 끊으신거 같은데 야 이거 나오면서도 끊기네요 뭐야 파이팅 파이팅 위대한 도전 위대한 도전 역량 위대한 도전 위대한 도전 형제네 위대한 도전 다리한 도전 무대부터 위대한 도전 총 대기 지수님 저희 이거 먹을까요 альном assist 메이디..메이데이 메이디 지순님 빨리 오세 맘이 아파 메이디 메이디 수미가 아파 메이디 메이디디 뭐라 할수있는데 세번 박어 3번 박어 세번 박어 세번 박어 메이데이 우리 벌레 때리지마 이거 그래 자세세 가자! 오케이! 야 이거 누리호 발사 성공한거 같다 와 야수어 폼 미쳤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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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아 어 잠깐만 어 가르마 여기였어?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그 대신 일라오잉 다 말려가 팀원 팀원을 위해서 바로 먹죠 지수님 빨리 오세요 아 도망가야되 뭐야 아크샨 에이디였네 에이디 에이디 빌어먹을 크샨아 가라 크샨아 안돼 크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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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침크샨 크샨아 누 배런 ㅋㅋㅋㅋ 어? 어 섈 치는 소리 나는데 엉? 아우 깜짝이야 에이디 포핍이 왜이렇게 빨라 포핍이 왜이렇게 빨라 어디서 오는지 포핍이 왜이렇게 빨라 포핍이 왜이렇게 빨라 타군산 체크 들어갑니다 오 이제 거의 끝나셨네 950원 진짜 드넓은 세상으로 만들 Rings 우리 이걸로 알았겠지 아 깨버릴까요 그냥? 아 깨버려야겠다 오 나 죽어 아니 왜이렇게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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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이지를 잡았다 이겼다 이거 아 이거 내가 못했다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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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리스타가 좀 못했는데 이거 괜찮아 이겨 이겨 와 데비 존스 일나오이 세다 일나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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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버프 넣어주고 있음 일나오 일나오오 문어발 쭉 실패 우리 이거 빨리 먹읍시다 일나일나 아 일나일나이 일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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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나 W 나 이 판 Easy 옦 오워 hop이 이상해 이속이 이것냐 creat 계속 빨라 계속 빨라 혼쭐 날사람 따라올트면 따라와봐 아 이거 좀 같이 먹어야겠다 전등이 어 뭐야 미니언 숨어있었던건가요 여기? 네 아아 느려지 겁쟁이 미니언이었네 아이 저희 해버리죠 이거 아메리카 노노노 노노노노노 그렇게는 안돼 해연을 할 순 없어 앗쨰쨰 앗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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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면 그냥 바로 살려버리기 안가야지 아 여기 어디야 앗쨰 노노노노노노 전 되기 단 대기해야겠다 저 큰일날 엣갈렸어 저도요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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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이 모습이 너무 예쁜걸 uuuuu 타 디디 이 눈을 할꺼라고 라인 슬 penalties 빠져빠져모두 빠져버려 이할수없는 나의 매력속으로 이번에는 제가 서포터에 맞추겠습니다 응? 골라주시면은 아 제가 하고싶은 서포터 할게요 네 타릭 한번 해볼까요 타릭 아니면 원딜 한번 하실래요? 잠시만요 원딜 재미없어요 원딜 CS 먹어야되서 타릭 우린 노예가 되지 않는다 뭔소리야 CS의 노예 진정한 자유는 서포덱에 있는것 라인이 터졌다? 서포터는 탈출하면 그만이야 타릭과 어울리는게 뭐지? 타릭을 본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뭐가 어울리는지 모르겠네 타릭하고 타릭하고 뭐가 어울리더라 타릭하고 어울리는게 별로 없어 어울리는게 별로 없나요? 타릭 트타 아 트타요? 슝 날라가면서 타릭의 그 그 뭐지? 기절을 맞춰줄 수 있음 오오오오 어 아니면 타릭 트위칭? 어 좋다 타릭 타릭 안해야지 타릭 안해야지 어머? 이건 변수인데 아 내 가슴에 누가 보석을 박았어 아 아파 타릭 안原콤 타릭 안해 타릭 빙결이 쩐다고? 뭐 빙결이야 언젠가는 뭐야 저쪽 원딜이 몇개야 4개인데 3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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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누가 mp3 틀어놓은 것 같은데요? 계속 노래가 나오네 이거 죄송해요 노래를 켰네요 노래 부르신거에요? 멜론 틀어놓으신 줄 알고 노래 부른거 아니에요 멜론 틀어놓은거에요 멜론 틀어놓은거에요 아 근데 잠깐만 사람 눈물같은 시간 멜론 틀어놓은 거 stadium 오 구르기평 아 아 잠깐만 멜론이해서 이상한 소리나는데 얘네들 어떻게 알았어 이런 싸가지 없는 다 빠짐졌죠? 심치드 서폿이네요? 핫베인이요? 이거 조졌는데? 나 어떡하지? 안조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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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 어떡하 나 쉰서폿 예전에 쉰서폿으로 시작했는데 너무 정주면 안돼요 어차피 바텀 잘 안와서 정주나요 안정주나요 늘 정주는 날 알아줘 어 나 이거 CS 못먹었네 어 뭐야 신지드 서포터에요? 네 스페이지드 전멸 빠짐 이거 정글 오면 무조건 잡겠다 근데 우리 2렙 싸움 침 아야 아야 나 찾지마소 저희 봐주죠 저희 스펠이 밀려가지고 예 람모스 정글 빠르네 상대 안해줘야겠다 그냥 전멸로 호떡뒤집기 써버려가지고 호떡뒤집기 호떡뒤집기 아직도 1렙이야 옥장군이야 본인은 오오 타오맞았다 어 아 이거 CS 버그인데요 괜찮아 7개밖에 차이 안나 10시 먹었는데 7개 차이 나네 저쪽 3렙 어 끈끈이 끈끈 끈끈이 끈끈 여기다 그냥 써? 끈끈이 끈끈해 버려? 이거 못참겠는데? 친구 아니야? 3렙이 다 멀었어요 아 못참겠다 오케이 뒤로 호떡 뒤집기 이득 이득 오케이 오케이 호떡도 다 뒤집어가지고 할것도 없으면서 신지도 뭐하는거야 끈끈이 끈끈 한 번만 더 그렇게 써 끈끈이 끈끈 쓰면 그냥 3렙인데 왜 이렇게 약해 쟤 저 이제 이것만 잡으면 3렙 넵 모른다 와아 전멸 전멸 저희 베인 노플이에요 바텀 모른다 하지만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들키지 않았을지 고고고 고고고 됐어 봐주자 저거 그 대신 왕 못먹어 쟤 왕 못먹어 쟤네 아 못참겠다 아 아 그냥 3두지 와아 소녀점프 됐다 야 잘한다 각이 달라 보는 각이 달라 확실히 다르네요 확실히 다르네요 돌았죠 맞고 갓 갓 갓 아 좋다 젊은 날의 젊은 어 호떡 지금 변질됐는데요 갑자기 시스 다먹는 중 갑자기 막 가스를 키기 시작했어 돌아버린거지 드디어 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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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떡 한번만 더 그렇게 뒤집어봐 그날 네 초상날이니까 그날 네 초상날이니까 암흑다윈 두렵지 않습니다 아 아 왕은 먹어야겠다 와드 한번 좀 바꿔와도 될까요? 호떡 뒤집게 좀 조심하세요 호떡 호떡 저 별로 안좋아해서 호떡 그만 호떡 먹는거 그만 어 호떡 뒤집게 나 안탔어 호떡 못참지 호떡 호떡 뒤집게 호떡 뒤집게 전멸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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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쪽에 없는데 어 한번 봐줄까요? 봐줘 봐줘 저쪽 다와 지금 아 봐줘야겠다 뭐야 저거 아 뭐가 자꾸 날아와 이즈리엘 궁인가 이즈리엘 궁 아 케이틀링궁 뺨 궁뺨 히렐리아 궁가가야겠다 저쪽 원딜이니까 히힛 오오 까뜨림? 나이스 상당한 이득 손에 최대로 베인 노프 아 그럼 요리조리 비켜서 가야지 이친구야 주제야? 다시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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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다? 점프 점프 공격 잠깐 잠깐 요거까지 요거까지 안돼 안돼 오케이 거니한테가면 컵터패 이거 먹고 가야돼 저거 숨을 쉬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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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지 젊은 날의 젊음을 모르고 나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스키타러 가야겠다 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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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칸트 가야겠어? 아리칸트 가야겠다 앞잡고 뛰어버려야겠다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호방한게 좋네 아 대포가 있었는데 천천히 먹을까요? 서포터 위 대포는 마지막으로 행복은 대포순위 아니잖아요 어 근데 쟤네가 갑자기 대포 1.4 해버리는데요 되겠다 되겠다 아 이색 망했다 좋아 행복은 대포순위였어 좋아 줘도 돼 그거 먹었으면 나 타곤산 찾는데 자 일단 이거 하나 주시고요 밖으로 나가버리고 노랜 으지 나지마 어 얘네 죽여 죽여 이상한 짓 하는데요 예 날라가면 제가 기절 한번 겁니다 점프하면 아 못참아야겠다 아 못참아야겠다 어어 너 뭐야 너 뭐야 웃떡 웃떡 아 까비 아 죄송해요 아냐아냐 달리기 선수 달리기 출발 출발 내일에 서는 순간 우리가 모두 선수야 저거 뭐 말이 선 선수야 뭐야 저거 어어 어 이거 참을까요 아 저기 그냥 궁 써주시죠 네 가자 가자 출발 출발 궁 써주세요 오늘도 난 혼자라는 사실을 잊은 채로 잠들겠지만 짠 아 됐다 이게 엇가지 심샹링님 방금 혹시 하나도 안 맞았어요 맞추신거 있나요? 아뇨 그래서 엇가라는거에요 4피에서도 죽어야 된다는거 나대쿠 호떡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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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떡장수야 달리기 선수야 저거 알 수가 없네 하늘 점프한번 할래요 어 저 마나가 없어요 우아 바텀 아 이게 이거네 시...안되네 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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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실만 4번 죽었는데요? 그와중에 신지들 한번도 안죽음 왜냐면 안지키거든 네 달리기만 하거든 계속 한번 달려봐 게임 끝날 때까지 와 와 우리도 달리기 선수 있어요 저희는 높이뛰기 선수 높이뛰기 선수 출발? 달리기 선수 높이뛰기 선수 옛날에 대운동회라는거 있었는데 대운동회 긁어 긁어 와 대박 와 미치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람머스 뭐 친한사람 만나면 배를까지 죽어 복종의 자세 왜 길들어졌어 미친거 아냐? 어? 어? 아 저 달리기 선수 한번 잡아볼까요 이번에는? 나 진짜 잡고싶어 저도요 어 가시죠 아니 어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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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제압배기 미쳤다 와 아니 근데 아니 타워 철거 속도는 그냥 OP인데 이거? 어? 나는 저프터가 아닙니다 안 뜯었어 오 오 킬초 좋다 베인킬초 오 파워 철거하다 마나 다 쓰셨네 오늘도 난 아 아이 또 들어가야겠다 무리해야겠다 들어가 들어가 베인 궁까지 빠짐 무리해야겠다 무리 안할 이유가 없잖아 야 호떡장수야 대신 죽으려고 하지마라 여기 지금 애들 올라올텐데 오 란마스 와 란마스 봐 와 미친거 아냐? 야 상대 4AD인데 란마스 이거 너무 잔인한거 아냐? 아 도와주세요 저 무리 예정 무리 이리로 들어갈게요 뛰어뛰어뛰어 뛰어뛰어 아 차려주세요 우와 감사합니다 와 드디어 호떡장수 컷 호떡장수야 꺼져라 니가 있을 곳이 아니다 너라면 할 수 있... 오 여기 맛있는거 어? 맛있는거 아 고민되네 용과 블루사이에서 고민되는데 블루 블루부터 블루가 더 가까우니까 아 블루 아 블루 용과 블루사이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맛있다 할 수가 했어 할 수가 했어 그게 바로 너야 홀하지 닿는 보석같은 망한다 라데꾸 내가 라이너들한테 킬을 줬는데 이게 이렇게 그 산을 몰라보실까 리턴이 없나요? 예 시름시름 알지 다들 그 산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근데 갱은 안갔나? 아이 바텀 키워주셔가지고 우리 다 잘됐는데 바텀은 안갔는데 바텀은 아주 건강해 건강한 생태계 다 호떡장수 아하 호떡장수야 그거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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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지기 전에 아하 이 손이 더 아프지 호떡장수 호떡장수 장이 위험해지면 저거 어 뭐야 어 파이크하는 중 아하 파이크하는데 하하 파이크하니 아하 파이크하니 어떻게 알았지 점프가 빠른거지 뒤에 테이틀렘 와 나이스 제가 점프가 없어요 허버야 너라면 할 수 있을 꺼야 미쳤다 미쳤다 터져 죽어버리기 내 이름은 이즈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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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버렸네 죽여버려 아 아 밤바 나왔다 한놈 핏하면 끝까지 가기 이즈리얼 미친거 아냐 긁어 긁어 응 안아파 응 안아파 바르지 말라고 응 안아파 난 아파 아 너라면 갈 수 있을 거예 또 온다 나 유인 유인 요리조리 유인 유인 실패 와 단단하다 와 나이스 자기 설거 알고 안 움직이는거 봐 유혹 유혹 클릭 못한건데 바보들 시선으로 죽여버리네 바보들 클릭 못한건데 도착해서 죽었어 도착해서 죽었어 도착해서 죽었어 미친 거 아냐 아 배 아파 이게 바로 이런거 있어 막 무슨 2차 세계대전 영화같은거 보면 진짜 막 미친듯이 막 해가지고 운이 막 계속 좋아가지고 살아남는데 마지막에 진짜 허망하게 죽는거 여기 이즈 아까의 복수다 이즈야 이즈야 지옥하자 폭탄이 터질것이여 제발 죽어줘 람마 들어가 람마 람마 가는중 저 신지들 신경 안써도돼 어차피 불리해지면 버림 원딜 버림 어차피 우리 쉔 저터지는중 저팟니다 호텍 죽어 으악 호텍 뒤진구요 우리는 그동안 철거합시다 모 IB 시암 끌었다 오래끌었다 이거때만 cont RL 뭐 아니야 ld 다음 Product 뭐하지? 하루 종일 빵부터 할 수 있어? 와 스톤 다 왔어 아 난 살아야겠다 보통 장수야 오지마라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어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아 콩벌레 야무지게 먹죠? 벌레야 도와드리겠습니다 꼭꼭 씹어먹어라 이주궁은 근데 몇번을 쓰는거야 계속 쓰네 이즈 저거 사기야 노프 되야돼 탑에 베이노는 나가면 안되는데 사기야 사기 저는 좆밥대전 나가면 안된다니까요 왓밥대전 안녕하세요 자신없어 빠질께요 와 아즈리얼 아즈리얼 갑시다 아즈리얼로 풀 그거 궁극기 호기 호기 오케이 쿨하지 않는 보석같은 어? 갈려 안돼아 나 쪽으로 와 안 아파 015초 빨리 가는 중 호가로운 내 몸에 생기고 논다 신지드? 신지드 돌아야겠다 아니 이걸 못 잡는다고? 어? 저거 안 건드렸는데 잘못됐는데 어? 아리가 갑자기 어? 내가 넘어갔다 내가 넘어갔네 내가 넘어갔네 스파가 갑자기 안보여 오케이 안보여 어딨어 근데 어떻게 어딨어 궁 있어요 출발초비 나 궁술 많아 거기 나 뭐야 뭐야? 아니 2를 쓰는 동안 궁이 안돼? 자 요정도 판 깔아드렸죠? 요정도 판 깔아드렸어요 요정도 판 깔아드렸어요 아 그냥 아니 호떡맨 호떡맨 아니 못 참 타워 디펜스를 간다 긁어 긁어 트리스타나 트리스타나 저는 트리스타나예요 안녕하세요 트리스타나예요 안녕하세요 트리스타나예요 안녕하세요 트리스타나예요 아 근데 이게 약간 그게 있다 약간 별로 좀 어정쩡한 약간 드립도 뇌절하면 그냥 웃기네 ㅋㅋㅋㅋㅋ 유쾌한 팀워크 그 얼마 전에 그 나오셨는데? 그날 올림픽에? 나오셨어? 응 한국말 진짜 잘하심 근데 그 억양은 남아있어 그 러시 러시 그 어디지?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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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억양 이탈리아 사람들 글을 뭐 좀 그런 억양 있기네요 진짜로 뭐 약간 이런 이런 말인가? 그런 목소리 뭔가 목소리라고 해야되나? 발송이라고 해야되나? 아 발성이 맞아 발성이 좀 있어 그 나라마다 아 이거 뭐 계속 이겨가지고 지명 가려고 했는데 이거 뭐 갈 수가 없네 진막 할까요? 진막 하자 진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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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원딜을 너무 잘해 진막 서포터 덕분이죠 탈이 미쳤다 또 그것도 그런거 같기도 하고 진막 쫄병이다님 뭐 오시게요? 들어와 들어와 한판정도 더 할수 있어 진막 진막 오시면은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개다리 원딜으로 들어하시면 내전 가능할거 같은데 안되나 스웨인 한번 해야겠다 스웨인과 어울리는 원딜은 뭐죠? 없어요? 없어요? 혼자 노는건가요? 뭐하지? 뭘 하는게 좋지? 탑을 갈려면 탑을 갈려면? 탑 지금 셋 다 AP죠 아구님도 계시네 사람 맞으면 아구님도 딱 오시면 될 듯 아구 아구 어? 아펠리오 아펠리오스 아펠리오스 음 배우님 못한대요? 아... 못하지 말지 음 음 음 음 음 음 스웨이는 편차가 큽니다 잘 맞아주는 사람한테는 잘 맞추고 못 맞추는 사람한테는 계속 못 맞춰 티어가 한 실버 정도 되면 이제 못 맞추기 시작함 아 실버부터 못 맞추시나요? 그러면은 실버가 상위 70%인가 80%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30%만 해당되면 그때 이상한거 들었다 제이씨네 어 뭐야 원딜이 뭐지? 저쪽은 원딜이 아 파이크 너무 싫다 아 이거 시비르구나 어 뭐야 성공했네 미르미르 왜 저렇게 했대? 그 병은 안가야겠다 저거 좀 이상하게 했는데 우리 뚱뚱이만 3명이네 뚱뚱이 3명에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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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육질이에요? 끝나고 그 봐야겠다 어 벗고 있어요? 11호 11호 뭐 바뀌었어요? 네 생김새가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일러스트가 왜 바뀌었지? 팹 누르시면 나옵니다 아 일러스트가 아 그러네 아 모델링이 바뀐 건 아니고 왜 바뀌었지? 아 옛날에 피자발 시비를 있었는데 숨차고 해야겠다 사일러스 어디가? 오버리구나 그만 가야지 출발 출발 남두국님 탑 블루클럭 탑 블루클럭 파워 슬램 탑 탑 탑 탑 아 아 아 비교한 비교한 실패 제가 그래도 많이 때려갔습니다 네 아이씨 가렌이 숨도 못 신중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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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저 2레벨 혼내주시죠 진짜 파워 혼내주자 하야 어디까지 들어가서 받는 거야? 하하하하 탑 탑 탑 탑 나이스 전멸이랑 힐 다 빠지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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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탑 다 우산 게임이 끝났다 아 이거 내가 뒤로 갔어야 되는데 제가는 제마이 괜찮아잖아 괜찮아잖아 저 친구들 잘하네 잘해 파이크가 좀 하네 파이크 널뛰기 쉬워 나올지도? 나와버린 먹었어? 아 안 보여요 바텀 안 보여 오 솔로킬 뭐야 파이크 올지도 아 근데 말파했는데 딱 사일러스 나왔네 상대방 일반 게임 이거 안와 얘네 안해 게임? 이거 안와 패배를 인정한거 아닐까요? 킬은 땄지만 사실은 우리가 졌다 아 뭐있다 뭐 길게와 손해보고 깠지? 안녕하세요 시비를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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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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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요 시비를 물려고 했는데 문건 파이크인데 파이크도 못잡았어 파이크를 못잡았네 시비를 못잡았네 바텀의 정글러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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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하 제발 아하 제발 아하 제발 아하 제발 아하 제발 아하 제발 제발 좋다 이거 펭슨 계속한다 이거 조심해 팜바트 말리면은 계속 말려 흐흐흐 아 여기 와드네 오오 오오 아 아 이럴때 우리 팀들이 잘해 잘해 어어 피해주고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아 야 파이크 지질래? 아 아 야 파이크 지질래? 아 아 아 아 와 근데 저거 점화 발려도 안보여요? 또 아주 상이네 점화 발려도 안보이는구나 먹으세요 아 파이크 어 온다 온다 스타일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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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넵 아 야임병 스고링 버텀이 캐리합니다 저 저희 온 했거든요 서포터 키우기 온 네 캐리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파이크야 똥꼬에 힘 빡줘라 아 아 답 답 18개 나쁘지 않아 18개 18개 5 6 10개 4 5 6 10개 5 6 4 5 5 5 5 야 상대가 안돼 아 나 진짜 와 이거 어떡하냐 벌렸어 오케이 아 펠리옹 전멸 빠짐 파이크 전멸 빠짐 전투가 끝난 고요 속에도 나는 야 바다의 왕자 당신은 해변의 여인 아멘 흠흠흠흠흠 램부리지 아 악마와의 거래는 금기다 내년의 알매로 삼을거라면 더더욱 아 이거 어떡하지 와 지금 타이밍에 17골드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세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저들은 이 세상에 냉혹한 규칙을 못 보고 있군 간바님 바텀 와서 이거 맛있는거 드실래요? 저기 살이 통통하게 오려는 중 많이 찌웠어 많이 찌웠어 이가 안좋아서 지금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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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너무 호방하게 들어갔어요 아 내가 맞췄으면 잡았는데 여그로 땄는데 아니 왜 빈처나도 어어 얼레리요 죄송해요 라겔 나이스 어어? 무리한다 탔로 어? 타로 무리무리무리댓쓸?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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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가 아니었다 나 이제 살이면서 잘 하겠어 진짜 아프다 아 좋은 생각이 났어요 빠졌어요 타을 밀리면 라인을 딱 밀리고 라인 바꾸면 돼 뭐 맞아 죽는 것보다 나은거 밀은 같이 안가 오우씨 뭐야 발파 발파 불이 정보가 오세요 3 3 3 3 2 1 3 어 파밍 타임이다 파밍 타임 해피 타임 얌어미 야미야미 집타이밍을 이상하게 잡은거 같은데? 아 저 죽었어요 버리세요 아니 아 이거 한 대 남아가지고 혹시 옆으로 오시는건가요? 오케이 여긴 안락합니다 나도야 간다 같이 묻어줘 어? 전멸 아 근데 반박님 진짜 희소식 하나 알려드려요? 뭐야 저거 희소식 빨리 안돼 내 퀸이야 파이크 살이 더 쪘어요 먹기만 하시면 돼요 인테만 양식장이ane 방탄살이라고 파이크가 좀 하는데 나도 아깝다 아 이거 진짜 기핀데 살려준메 살려준메 하지만 저희가 더 잘하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만 또 다른 모습에 나 살기 위해 이불이 찌는걸 내려갈거 같아요 패크가 잘하네 여기 한번만 봐주세요 오케이 죽으러 왔죠 보는거 어때 보는거 봐봐 닭고기 아줌마 아니 근데 그라가스는 옆에 있는거 같은데 옆에 없는거 같은데 옆에 있지만 없어 또 다른 모습에 하이크 살 살 살 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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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킬 너무 안맞아 아 개열받아 나 너무 열받아 죽을거같아 몸부림치는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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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스가 여기서 나오지 파워 슬램 아 블루킬러 학교로 나가버리고 아멘 살이 다 쪘는데 뚱보 뚱보 마을이야 저기 비만소대 비만소대를 비만소대야 지금 비만소대 이거 맞어? 여기 사인 여기 사인 어 어 잠깐만 살이 푸동 푸동 저한테 토스 줘 저한테 토스 줘 살이 푸동 푸동 굶어 지지겠어 이제껏 지금 희망 속에 훔쳤어 안돼 살았어 아멘 살 푸동 푸동 하나 이제 두개 남았다 푸동 푸동 일단 찬성은 해야겠다 아군의 의견에 동조해야지 나도 동조함 동조 안하면 안할수도 있으니까 그냥 동조해야겠다 나도 나도 동조 동조를 시작했잖아요 동조를 시작하라 와 터져버렸어 호동 푸동 진짜 호동 푸동하네 이거 이미 예상하고 있는 위험 어허어 어허어 이거 드세요 이거 이거 드세요 이거 끝났어요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닭고기 아줌마 또다른 모습에 반대도 뭐지 반대 아마도 우리의 사육사요 우리의 희망 반대인데 이거 왜 끝났어 이제 그거 막아놨어 이제 하도 그거 5 대 0 하기 힘들어가지고 막아줬어 아 15 15분부터 이제 그냥 돼요? 라이엇이 이제 아 그래? 아 15분부터 이제 4명만 찬성해도 되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이제 4 대 1도 해줘 아 이제 4 대 1도 해줘 음 왜 이렇게 자꾸 바꿔 대는 거야 아 클라이언트 이거는 가면 갈수록 심해지네 와 클라렉 아오 클라렉 갈수록 심해지네요 저희 혹시 진진막 하나요? 룰 미안한데 룰이 개정됐어요 뭐죠? 이길때까지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개정된 이 룰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 좋죠 아 오늘 밤새야겠다 갑자기 바뀌었어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아구님도 계시네 잠깐만 어? 5명 있는데 어 잠깐 타잉 5명 됐는데 5명에서 뭐죠? 좀 무섭게 바꾸기 아줌마 또 다른 모습에 살기 위해 에이 아니다 그냥 하죠 마지막인데 미안합니다 그냥 우리 출발하겠습니다 어 근데 저 이런날 용서해 저 말고 한번 교체해서 가시겠어요? 아 진짜로 주정용 어디가 구아 구아 오세요 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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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어? 아구님이네 구아 구 원딜 밖에 안돼 허적 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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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삽 가능 삽삽 가능 아구아구 아구님 들어보셨네 어? 아구아구 음 오랜만에 롤을 하는구만 어 아니요 손에 피 묻힐 준비 됐습니까? 어 이미 묻히고 왔어요 아 묻히고 왔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신 1년에 한판 이번이 열판째인가요 혹시? 저 고합이 10년 고합 10년 100년하면 100판 100년하면 100판 10년하면 10판 피자 100년에 수련을 단일화하여 피자도 아니고 기우규모 요규모 기우규모랑 어울리는거 나 룰루 못하는데 아 괜찮아요 어떤 서포터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맞출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케이디린 케이디린 서포트 오케이 룰루 오케이 달리기 선수 해야겠다 메오카이 메오카이 할까? 메오 어 브라움 해야지 브라움 무안의 대검 코그모 시절부터 했기 때문에 서포터에 휘들리지 않습니다 어 좋아요 브라움 뭐야 저쪽도 브라움인데 뭐야 롤 왜이렇게 빨라 뭐야 왜 어떻게 브라운 브라움이지 일반이야 이거 네 일반이에요 인제 알았네 어쩐지 아 그러네 우리 다 골랐었네 생각해보니까 밴도 안했는데요 인제 알았어 갑시다 나를 속였어 나를 속였어 잉배 오더하는 원딜 좋다 어 그냥 간다고 한건데 고고고 오더형 원딜 상대도 브라움이라 지금 센 줄 알고 오는 중 하지만 우리도 브라움 근데 1등은 다리우스 천천히 천천히 어 이거 왔나보다 털어라 저 이쪽으로 그럼 뭐 해야돼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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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거 빨라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저쪽 있는거 아냐 저쪽 있는거 아냐 저쪽 먼저 도착할 수밖에 없는데 뺄까요? 뺄죠 눈치가 빠르네 이쪽으로 가도 브라움은 여기 없어가지고 이깁니다 다같이 가면 이깁니다 눈도 유치하다 우리 정글 공목채님이에요? 망했네 예스 예스 말타고 그냥 바로 바텀 휘둘러 드리겠습니다 저 여섯대만 칩니다 얼어붙하라 어디가 뭐 학원 갔다 오셨어요? 여섯대만 제 빌드에요 개인 빌드 깎아왔어 깎아왔구나 어 아래 이거 먹는다 잭스 바텀 하나 좋은 정보 굿 괜찮아 괜찮아 처음엔 딱 세 오케이 오케이 고급은 버텨야긴다 버티면 우리가 쎄 미래를 봅니다 한대씩 맞아 톡톡 톡톡 맞으면다 오 굿 빨리빨리빨리 오 나이스 털 안 맞기 어 부부전이네요 부부 네 부부 케이틀린 그래 그렇게 넌 먹기만 해봐라 나중에 넌 손해지 우린 이득이죠? 이득이죠? 잭스 봤나 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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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 잭스 일로 일로 아 케이틀린이 사거리가 길어서 무리가 좀 되겠네 오 오 무빙 나이스 바로 피해버리고 역시 오케이 사거리 침으로써? 정글링 느리다 들어가보실래요? 그냥? 하실거 없으시면? 오 나이스 여기 이거 먹고 있을수도 있어요 오케이 저도 가는중 오케이 3렙 저쪽 3렙 봐줄까요? 3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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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시죠 아 감사합니다 그냥 가세요 요구로 한번 맞아주고요 스킬 한번 빼고 먹기 좋죠 더 굿 한결났죠 한결났죠 어 어깨 좋아졌어요 오케이 포탑이 다 먹었고 오케이 CS 놀랍게도 3개 차이나 별로 차이 안나 별로 차이 안나 별로 차이 안나 10년동안 했기 때문에 마너 없으니까 밀어드릴게요 굿 어 안돼 이렇게 이렇게 어때 일부러 더 막기 일부러 더 막기 굿굿굿 탑 탑 탑 탑 탑 항패 들면 일부러 더 맞아야돼 좋았다 한대 차이 아 헷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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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 아 헷갈려 헷갈려 출발 준비 출발 준비 완료 오케이 오케이 가는중 레츠가 레츠고 레츠고 한대치고 이거 이거 브라우니 오 오케이 오케이 에이 에 아 아 아 오호 브라운 브라운 잘 있었다 오 레드로 먹었다 나이쓰 따나 나이쓰 오 호 방하다 오 오 물이야 앞에서 안 내려와요 이거 새끼가 토 한번 뱉고 먹고 가죠 우리 아니 아니 출발출발 오 나 받아야겠지 석방팔칭 뒷쪽에 석방팔칭이 물이야 물이야 이거 물이야 나 방금 크리님 같았어 오호호 그씨한테 깨알 그씨한테 안해? 안해, 안해 바텀에서 거의 한 2분 동안 있었던 것 같아 진짜 싶어 안해? 야, CS 막 탄다 오케이 오케이 저쪽 개소네 왔어요 왔어요 오, 나이스 먹을 거 왜 이렇게 많아? 내 거, 그렇지 내 거, 그렇지 오, 나이스 나이스 어, 잭스 들어왔다 잭스 어, 미드 잭스 저 이거 블루 좀 먹고 가겠습니다, 미드로 네 잠시 김대기 응, 잠시 잠시 김대기 바텀으로 갈까요? 바텀 좋지, 바텀 좋지 바텀 좋지 바텀 바텀 출발 아, 못 참아 유채화 켜버리기 우와, 케이틀린 케이틀린 오, 김대기 적절한 고 에이, 이거 때려버려야겠다 케이틀린, 나이스 에이, 때려버려야겠다 지옥 가라 아, 나이스 오, 지렸다 나이스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와드, 뽀사발 이거 라인 가야지, 뭐해 빨리 빨리 아, 바로 갈걸 한 개라도 바뀌 아, 이게 밑으로 가가지고 오, 근데 얘 뭐야 NC 김주원 친구 아니, 선 넘는데? 그렇지 NC 김주원 아, 비용하다 오, 지조 같아 아, 애매한데? 안 가야겠다 천원 있는데 아, 봐줘야겠다 가야지 오, 저 굉장히 이득인데요? 같이 가죠? 응 오, 두 자식이 갈까요, 크릴 잉? 크릴 잉고 서로 막아주기 아, 갔어야 됐다 묶여버렸네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모아서 가면 쾌감 더 쾌감 두 배 그니까 두 배임 먹고 먹고 그거 너 먹고, 오케이 나 먹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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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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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저희 둘둘들 먹었어요, 방금 전에 딱 하는 척 가는 척 가는 척 가는 척 설마 잭스 일로 오나? 오맨 5렙인데 우리 6렙 허! 우리 6렙 오! 오, 나이스! 싸세 싸세 방패 어디다 쏘는거야? 미친거 아냐? 전멸 아, 나이스! 어디갔어? 좋아 아, 사는줄 알았는데 아까비 브라운, 미러전 뭐야 브라운, 미러전 뭐야 이득임 브라운 키우기 출발 북키 아, 집 가야겠다 어, 도와줘야겠다 저도감 너도 맞아 너도 맞아봐 오, 방패대전 아니, 근데 요요요요요 잡아주세요 어, 용 어, 용 오, 오오오 오오오오, 지렸다 오, 나이스 안돼, 용이 찬다 용 비친다! 용 비친다! 아, 꽉 채워서 볶네 어, 이거 맞나? 근데? 저희 먹지 말까요? 자, 자멸아 빼시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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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구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내로면 마이구미로 나올게 아니야 마이구미로 나올 게 아니야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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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오케 먹는데? 오케오케오케오케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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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참지 나 2천원 나 2천원 나 2천원 아.. 네.. 멀리서 쿵 실패 오케 나이스 나 신발이 없어 오오오오오 먹책푼 잘하네 뻥장주 일치 월짱 2천원 썼어요? 2천원 씀 대박 솔라리 바로 일시불 플렉스 플렉스 난 캐쉬만.. 캐쉬만 쓰지 하하 참을꺼야? 아구 참을꺼야? 갈까요? 아 못참죠 저거 오오오오오오오 참을꺼야 참을꺼야? 참아야겠는데? 점멸 뺨 이 악물고 점멸 뺨 이거 참을꺼야? 이거 참을꺼야? 안참아 나 안참아 안참아 오케오케오케 아 봐줘야겠다 어디에 점프 뛰었네? 아 줬다 봐줬다 누가 있나 보다 와 케이틀린이 그 사이로 피해버리네 고수네 흐흐흐 안 돼 이게 좀 맞추기 힘들긴 함 흐흐흐흐 신발이 나와가지고 오 둘다 신발 샀네 얘네 멀리서 멀리서 눈치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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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있다 제가 뒤로 바로 붙는 중 한번 약간 연기 해보시겠어요? 오케오케 연기 좀더 앞으로 좀더 앞으로 좀더 앞으로 무빙 와 이걸가? 덧까지 밟아버리기? 오 뭐야 오 좋은데요? 오 연기 좋은데? 오 오 대신 맞았어 내가 대신 맞았어 내가 타 포태버그로 아니 이거 연기가 맞나댜 애초에 이기는거 아니였어요 이거 뭐야 내가 중gu greatly 어 저쪽know 다 ARad이야 뭐야 파텀 1 갱킹 주 셔야되는거 아니다 1갱킹 인정합니다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아싸 인정받았다 단검 2개 나 요즘 팀이 모르는데 뭐가지? 이거 추천템 아 있다 요새 철갑붕인가? 오 그러네 철갑붕가네요 탑은 말수가 없어졌어요 탑은 말수가 없어졌어 탑 탑 이제 시락친구 걸린 너무 늦었나요? 어 미드 안될거 같아요 크산대가 좀 쎄서 저도 가긴 하는데 될까요 이거? 어 이거 되나? 어 앞으로 가시네 뭐야 이거 오 오케이 오케이 이제 괴물 괴물 문도 내려가 괴물 괴물이 되었습니다 에이 도망가야겠다 조꼬조꼬 와 문도가 더 쎄 아 뭐야 이거 근데 맞추고? 그렇지 문도 아줌마 또 다른 모습에 또 다른 모습에 근데 맞어 야 너무 밤바님을 유기했는데 와드 잭스가 계속 살던데요 탑에 오오 드리드 써 오 드리드 오 드리드 오 드리드 오 나이스트 오 나이스트 모빙 모빙 아 미친 판단이었다 리얼 아 잭스 또 가요 잭스 또 가요 와 따라올테면 따라와 가 아리우스가 취향인가 본데 근데 마나가 없네 내가 오 사물 뿌리고 오케이 와 살았다 미쳤다 토해 토해 추객처럼 토하라고 추객 나는 추객이다 저 저 왔습니다 바보 연기 오 오케이 나 바보 바보 연기합니다 네 오오 아아 오 오 진짜 진짜 바보이지 나 바보 연기 오 미니언 못먹는 바보 아 저기 따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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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연기 따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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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되겠다 안되겠다 상탑을 오 뭐야 이거 나이스 문도가 온다 나이스 오오 쟤 왜이렇게 빨라 달리기 전수인데 고액 아 살사람 살아 어찌합니까 Universal out look 분에이스 흐하 핍 수 금지 사포터가 든든한데 응 잘하시죠 공격적으로 하자 공격적으로 몬도야 라인전 끝내자 우리도 오! 탑은 하지만 밀었다 발걸음 분쇄기 이 영겁의 고리를 끝내자 똑같이 1코어 내 몬도랑 몬도야 그 탑의 3 어 잭스 바텀 아싸 전력 내꺼 아 간지러워 내가 케이틀린 유혹함 와라 오케이 안오네 잭스있어요 바텀 뒤에 예 바텀 뒤에 잭스있대요 조심 어 체력 얼마나 돼요 저 못봤어요 반피 이상 아 만화가 없어서 좀 애매한데 잡을 수 있나 이거 지금 급해 저쪽 막 같이 때리고 싶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무빙이 급하네 안달복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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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한번 해주고 오케이 갈까요 자 브라움 브라움 죽어버리기 나이스 개못하면서 왜 나대 까불고 있어 나대지 말아라 개못하니까 뭐랄 곰방지게 말이야 우리가 누군줄 알고 아니 브라움 대 브라움이면 이길 수가 없지 압수 시야 압수 시야 압수 시야 압수 병무실로 데려와 시야 압수 안돌려줘 어 뭐야 열정의 공 왜 가셨어요 열정적으로 할라고 아 저요? 이 세상에 나의 너보다 원래 10년차 쿠그모는 아 아 왔네 아 왔네 아 왔네 어 방금 노래 때문에 터졌어요 말하다가 열정적으로 할라고 10년차 열팍 쿠그모 소중한 것이란 건 내게 있을 수 없어 10년차 쿠그모 널 사랑해 아싸 궁 빼고 오 나이스 와 미쳤다 우리 팀 나이스 아 오오 나는 바보가 되려고 해 갑니다 오케이 이대로 밀자구 자 투 한번 해주고 오 나 타워가 때림 오케이 나이스 굿 이 세상에 나의 너보다 소중한 것이란 건 내게 있을 수 없어 없어 우리 사랑해 어 부술까요? 뺄까요? 빼죠? 근데 저희 아래 4명은 굉장히 즐거운데 상체에서 억소리 한 번 아 우리가 좀 때려줬어야 됐나? 아무일도 없습니다 아무일도 없습니다 아무일도 없어 아 이득이야 이득 아 괜찮습니다 운도인데요 뭐 사랑하며 엮어왔던 이제 미드로 갈까요? 너의 흰의 애기들 어 어 어 흥앤쿠그모 어 뭐야 헤카림 그냥 개고수네 지금 저 강하긴 합니다 이력준비 완료 이력준비 이제 저쪽 브라우먼 궁 빠짐 우리는 궁 있음 뭐야 저것도 빠졌어 뭐야 저 녀석 보십나 곰방제개행 보내버릴까요? 곰방화 어 곰방화 오 굿 슈퍼바이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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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박살중입니다 고대로 그냥 미드에 전령까지 풀어버릴까요? 예 박살을 내버려줘 그냥 아 그냥 아 이거 억제기 밀 때까지 집에 안가야겠다 깔끔하게 박살을 내버려줘 뭐야 나 왜 이래 어? 뭘 브라운만 믿어 뜬금없이 아 봐줄까? 오 굿 세부 있는데 나왔네 세부 세부 나이스 여기까지 할까요 느 där 왜 여기까지 하잖아요거지 너 하고 싶은데 와 강하다 이제 몬도가 내려갑니다 저 미란 펀 Ст力 아아아아아아 윗챙꼬구멍 우리가 누군두라 이거 허댐으로 조져 뭐야 여기 잠수 대배우 배우 잠수하는 연기한다 어 뒤에 누구 우리 왜 막 도구 안봐줘 괜찮아 괜찮아 내 맘이야 나이스 이득 뭐 꼭 봐야돼? 아 아 이러면 중소가 문도 발 문도 발 자 일단 너 강제적 인수합병한다 문도가 좀 맛있게 먹었겠네? 아 다리우스 다리우스 숨통 좀 치었네 아 네 이러면 이득이죠 문도 사내연의 제왕이다 아 어 문도 문도 또 사내연의 하러 왔다 센터가죠 오 갑자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걸? 안되겠다 코그마만 봐야겠다 이제 저희 근데 이제 마음 편해요 저희 제압 하나도 없어 맞아 오케이 이제 죽어도 300원 이제 문도는 좌불안석 먹을게 없다 이제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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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거 걸려가지고 잠을 못자 이제 문도 잡는데는 코그모이기 때문에 아 문도 맛있겠네 그쪽 뭐 탱커가 뭐 미친거 아냐? 살이 바짝 올랐어요 살이 케이터겐 잡고 싶은데 꼭 숨어있네 자 1분입니다 라인을 쭉쭉 밉시다 이 건방진 와드 뭐야 제거 압수 시야 압수 선생님한테 갖고와 압수 압수 CS 압수 어? 맛있는거 끝나고 찾아가 저 근데 왜이렇게 커요? 원래 큰가? 부담실없네 문도 그 점점 커짐 말파이트도 커지나? 말파이트도 커짐 오케이 문도 어? 오 이런 맛있는 곳이 문도 담아가 담아가 오 남아 오케이 못도망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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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와? 또와? 또오면 죽여 죄송합니다 과투자해도 돼 문도 없으면 상대 시체 시체 바로 그냥 먹어버리기 용냠냠 용냠 흑에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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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연의 제왕이다 어 걸렸는데? 흑에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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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잭스 백두어 중 사내연의 제왕 흑에돈돌아 차댄 흑에돌아 흑에돌아 이 세상에 어머노놈 원여석이 솔램놈 파할거다 아깝이 아깝다 이거 먹을까요?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있어 우리 함께한 맹세위에 우리 이걸 먹고있었습니다 온다 맞이해줘 맞이해줘 힘든 시간들이지만 난 웃을 수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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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도아줌마 저기 봐줄까요? 문도아줌마 안먹어야겠다 먹지말자 아 사내엔 안먹어 포기 포기 강제적 인수합병 당하기 싫으면 가자 온김에 레드빼서 먹기 와 근데 코그모 아이템 10년동안 템트리긴 하네 덧세 덧세 이게 덧세 10년 했으니까 돌아왔어 예 신화팀이란것도 있더라구요 네 스킬 없어 단호하게 야 문도랑 크시한테 그냥 코그모 침에 그냥 살살 녹겄다 잭스가 미친거야 아 저기 와주세요 근데 잭스가 집가는데 아 잭스가 아니고 코그모 집가는데 꼬르키가 아래에서 와가지고 근데 안먹었네 분수를 아는 녀석이구만 10년동안 코그모로 이긴다 꼬르키 꼬르키 그냥 그냥 대각선으로 들어가버려서 아 꼬르키 미쳤는데 위에 계속 싸워 미얼로 코트 밟아버리지 좋아좋아 나이스 꼬르키 꼬르키 강하다 꼬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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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바론? 바론갈까요? 미드가면? 바론 먹으세요 바론 먹으세요 바론 먹으세요 억제기를 뿌셔버려야겠어 억제기 뿌셔버리기 나 살기 위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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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구식고구마 아주 좋아 구식고구마로 하면 안되겠다 클라식 클라식 어 좋아요 좋은말있잖아 좋은말 있는데 구식이라고 그래 앤틱 코구마 앤틱 앤틱 코구마 앤틱 비싸 고구마의 이동속도를 늘려줘야겠다 고구마의 이동속도를 늘려줘야겠다 어 대배우 덩어리 대배우 덩어리 대배우 덩어리 대배우 덩어리 아 대배우 덩어리 아 대배우 덩어리 어 너무 깊은데? 너무 깊은데? 아이 봐줘야겠다 인적머리 이씨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합류 아 못찾겠다 갈까요? 오 죽여 두개 안 찍게 코그모 이건 전쟁이 아니야 학살이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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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줄까? 들어와 어허 와 에디켜 코그모 무슨 소리야 더? 나 그만 아 에디크기어 코그모 더 못맞아 와 코그모 짱쎄 뭐야 뭐래 뭐 이것이 에디크기어 코그모 왜 안죽어 이거 오 됐다 와아 코그모 미쳤다 녹여 녹여 고구마 원시 아 좋았어 아 좋았어 박고기 아줌마 운도는 커도 운도가 운도가 커봤자 지금 깔끔했다 깔끔했어 고구마 아주 좋아 레벨업 레벨 업 10년에서 76레벨 든든하다 든든해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미쳤다 미쳤어 자 이렇게 끝냅시다 이거 안그러면 우리 못갑니다 벌써 3시에요 오케이 오케이 수고 수고링이요 예 이렇게 기분 좋게 가야지 기분 나쁘게 드럽게 가면은 그 다음날도 기분 잡치는거에요 아시죠 올해 롤 한파 됐네요 아 내년에 하시겠네 이제 네 내년에 오겠습니다 미쳤는데 멋있어요 좋아요 내년에 기약하며 내년에 꼭 같이 하는거에요 우리 아 좋습니다 나 대학교 동창회 같다 1년에 한번 이제 내년이면 11년차 코구모 거의 그냥 뭐 장롱면하네 그냥 쟁여놓고 그냥 뭐 연차만 그냥 계속 무사고 무사고 코구모 11년 무사고 기네요 무사고 보험료만 막 계속 죽죽 떨어지고 좋네 보기 좋네 이야 다음에 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은 떠난 자리도 아름다운거 아시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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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